와아! 긴장돼! 체니! 체니! 나 박체니야! 나 박체니야! 나 진짜, 나 칭찬해! 너무 심쿵일 것 같아요 말 타는 게 딱 그 느낌인 줄 알아요? 그 아바타에서 그 말이랑 커넥트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렛츠고! 너무 행복해 엑스트라 해피 점프, 점프, 점프 점프, 점프 확실히 블링크가 저희를 진짜 잘 아는 것 같은 게 동물이라 하면 저희는 무조건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블링크 덕분에 승마도 타보고 참 웬일이야 네, 우리 좀 고수 같아 느낌이 네, 준비 다 하셨어요? 네 일단 저희가 오늘 탈 말이 비양봉하고 선장이라는 말인데요 비양봉이요? 프랑스인가? 비양봉 제주도에 비양도라는 비양도라는 섬이 있어요 비양도요? 그 위에 봉오리를 비양봉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언니가 들고 제가요? 저 말 탈 줄 알아요 저 승마했어요, 이랬을 때 와, 말 진짜 오랜만에 타 응 나 쟤 타고 싶어 나랑 머리색이 비슷한 것 같아 제발 나랑 커플 머리 얘 말고 쟤 말고 쟤 너무 커 안 돼 쟤는 너무 커 괜찮아 저 얘 말고 쟤 타면 안 돼요 저 쟤 타면 안 돼요 아, 이 아이요? 네 이 아이는 풀을 너무 좋아해서 가다가 풀만 먹을 거예요 야, 얘 선장이에요 선장 선장 타 둘 중에 착한 애 네? 제일 착한 애 미안해 이야, 위에 상처받아 걸어 나왔는데 아이, 미안해 내가 상처받겠다 괜찮다 괜찮다 그럼 네, 그러면 오른쪽으로 쳐다보면서 오른쪽으로 가요 아 옆구리 옆으로 지그시 당기시면 네 왼쪽 보면서 왼쪽으로 가요 네 네 하이 헬로 아이고, 이씨 하멜 하멜 하멜아, 너 이름 알아? 하멜 하멜 하면 알아? 저의 말 몇 살이에요? 네 이 말이요? 아홉 살 아홉 살? 이 말은요? 동갑 동갑? 너 아홉 살이야? 네 너 딸 많다 발 시렸겠다, 눈 완전 이뻐. 이게 무슨 토일라이트 같은데? 여기 진짜 이쁘다, 수. 나 진짜 사진 찍고 싶은데. 저 이쪽으로 간대요. 갑자기 풀 막아. 얘네가 배고픈 거지. 계속 먹어요. 고삐를 짧게 잡아. 더? 지금도? 괜히 나와서. 점심시간이라 그래요, 지금. 안 돼, 빨리 가, 이제. 안 돼. 풀 먹지 마. 안 돼, 이제 진짜 안 돼, 너. 아, 얘 계속 먹어요. 앞으로, 앞으로, 옆으로 가. 얘네 풀만 먹어요. 언니! 얘 그냥 풀만 먹어요. 역시 말도 나랑 비슷한 말을 만났나. 무슨 일날 먹어요? 마지막에 항상 폭발해요. 잘 먹어, 채영이. 카메라 그만 먹어. 아직 그만 먹어. 빨리 가. 뛰어야잖아, 이제. 다들 우리 기다리잖아. 아까 선장이 탔으면 불 안 먹을 텐데. 너가 고른 말이야, 이거. 내가 괜히. 재타면 안 돼요? 재타면 안 돼요? 아, 미안해, 내가. 아, 계속 먹겠대요. 아, 고집세라. 저희 이제 재미없어요, 이제 빨리 가요. 노아. 가자. 가자, 가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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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타서 신났어요, 저. 너무 빨라. 안녕! 안녕! 아, 재밌다. 더 빨라지니까 재밌는 것 같아. 사극을 돌아온 것 같아. 사극. 그 맨날 공주님들이 도망가잖아요. 빨리 타고. 빨리 가세요, 아저씨. 이렇게. 도망가자, 위험하니까. 아니면 애기씨. 애기씨라 부르잖아. 오늘 좋다. 뉴질랜드 온 것 같아. 진짜. 앙봉아, 가서 내가 당근 줄게. 나도 당근 줄게. 야, 앙봉이는 풀 한 번을 안 먹는다. 그러게. 조금 이빨로, 앞 이빨로 잘라서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. 오케이. 오늘 나랑 타길 잘했지? 오, 귀여워. 오, 딱딱한데? 맛있다?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먹고 있는데 또 먹고 싶어. 귀여워. 재미있었어요. 이제 다음에 제주도 가면 다시 화면이 만나러 가야죠. 다음에 또 올게. 우리 함께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